여러분들 통과시켰네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과반수를 넘어서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 모든 신문들이 톱뉴스로 더불당과 정의당이 주도한 이런 특검법 통과에 대한 부분을 다뤘네요. 헌정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 통과 총선 앞 혹한기 전국 시작됐다. 좌업자득이죠. 야당이 강행한 김건희 특검법 특검추천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독점하게 됐다. 이렇게 그야 쌍특검법 강행처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 마칠 때까지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하겠네요. 이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을 테니까. 2024년 총선 결과에 따라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2024년 총선에서 이제 이런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큰 변화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또 손을 댈 테니까 그러면 총선 이후 상황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어려운데 이렇게 특검법이 통과돼서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결국은 가장 첫 단추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지금 이렇게 꼬이게 된 거죠.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왜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권 초기에 나서지 않았을까. 그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되게 되면 전국이 소란스러워질 테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르게는 그쪽 양반들하고 무슨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약점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 입을 통해서 왜 내가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덮기로 결정했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한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실이 흘러나오겠죠.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고생을 하는 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부분을 특검법을 여러분들 때려가지고 이렇게 시국을 소란스럽게 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딱한 마음도 들지만 왜 저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냥 덮기로 결정해가지고 집권 내내 저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국민들이 볼 때도 이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것은 그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부분에서 남다른 면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대통령을 세워놨는데 오히려 그냥 보통 그냥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렇게 그냥 열쇠에 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딱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또 이 특검이 만일에 수용되더라도 특검을 추천하는 권한이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다 독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참 여러분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집권하고 나서 한 100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부터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가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어떻든 윤 대통령은 그 문제를 다룰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3구 대통령 선거 이전에 며칠 전에 경주 발언에서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못 살게 하겠다. 그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표를 의식한 그런 발언이고 아예 이 문제가 얼마만큼 중대한 문제인지를 본인이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책무 가운데 국가가 내부의 적들로부터 부정선거를 통해가 침략당한 부분에 대한 의미부여나 해석이 보통의 양식 있는 시민들하고 윤 대통령 사이에는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참 대통령이 잘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믿음이 일당 안 가고 신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나 그렇게 신뢰감을 무언하든지 간에 신뢰감을 얻기가 힘든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는데 신뢰감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양식 있는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2024년도에도 지금까지 9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일들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을 너무나 심각하게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는 덮으려고 해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우리가 여러분들 더 선명하게 부정선거가 드러나는 것은 미국은 이렇게 여러분들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거나 그런 것은 우리처럼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땅이 워낙 넓은 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선거가 끝나게 되면 당락을 결정한 기준이었던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모든 선거관리비원회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드러난 상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테이블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테이블이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역대 공직선거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블당 후보의 득표수를 올려주고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를 빼앗는 그런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규칙, 조작 프로그램에 입력한 조작값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한 테이블로 보지만 이게 굉장히 고단한 일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는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조작값 0% 2016년 총선에서는 이런 조작값이 없었기 때문에 조작값 0%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값 25% 25%랑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마이너 처리하고 그것을 그대로 모으죠.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에게 넘겨준 겁니다. 똑같이 국민의당의 안철수로부터 똑같이 25%를 빼앗은 거죠. 2018년 지방선거 조작값 40% 2020년도 4.15 총선 조작값 35%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조작값 25% 김태우 후보가 출마했던 강서구청장 선거 2022년 6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 조작값 15%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창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세금을 가지고 범죄집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거 가운데 2022년도 대선을 제외하고 이첩이신 지방선거의 여름 선거간리위원장은 노태학이고 2022년 대통령선 노정인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은 권순일이고 다 대법관들인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선거간리위원회가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 전문가가 분석해서 찾아낸 결과인 겁니다. 강서구 사례니까 모든 곳에서 이런 테이블을 다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종로구 강남구 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9번 공직선거를 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층은 더불어민주당이고 그것을 여러분들 조작행위에 직접 관여해가지고 여러분들 활동한 것은 선거간리위원회죠. 왜 선거간리위원회 이름으로 선거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발표가 되니까 거기서 찾아낸 부정선거 여러분들 정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장 고급 정부를 대한민국에서 입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덮으니까 영부인 특검법이 통과돼서 뭐죠 저렇게 혼이 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대통령이 안 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뭡니까 참 한심한 양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내하고 동갑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저렇게 허우대만 멀쩡해하고 도대체 뭘 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허우대가 멀쩡한 정치검사 출신의 그냥 운 좋은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다음에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본인이 운이 좋고 안 좋고는 계속 제쳐두다가 국민들이 죽으면 죽을 고생을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서울대학교에 한규섭 교수가 발표한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2020년도 총선에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국힘당이 83석 더블당이 160세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다음 이게 뭐죠 대통령 선거같이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만큼 2020년도 4.1의 총선에서 진행이 됐다면 138석을 여러분 차지했을 거다. 이게 조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가장 정상적인 투표에 가까웠던 선거가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조작값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83석이 181석으로 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전혀 그걸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4.15 총선의 84석을 받았던 미래통합당이 대통령 선거에 지지율을 적용하게 되면 84석이 아니고 국회의원 수가 138석이 돼야 되고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처럼 여러분들 조작값이 낮아지게 되면 84석이 181석으로 뛰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2020년 4.15 총선을 야무지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야무지게 35%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선관위주도 사전특표 조작을 막을 수가 있으면 그러면 큰 폭으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7월 9분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력했지만 불행하게도 기존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특표 조작을 막을 수가 없으면 그러면 더블 민주당이 대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승패라는 것은 조작을 막으면 국민의힘이 대승을 하고 조작을 못 막으면 더블당이 대승을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이 여러분들 참담한 그 현상을 우리 대통령께서 그냥 강 건너 불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제 영부인이 여러분들 특검법까지 통과돼 가지고 야단법석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 건데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대한민국 선거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조작이 가장 적었던 2022년 유릴 전국 동시지방선거만큼의 이런 조작값이 낮은 조작값이 적용이 되게 되면 놀랍게도 국민의힘이 181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무지게 조작을 한 4.15 총선에서는 더블당이 163석으로 대승을 한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어처구니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비교해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작값이 낮으면 국민의힘이 대승을 하고 조작값이 높으면 더블당이 대승을 하고 이런 여러분들 일이 나온 겁니다. 그래도 뭐 실망하지 말고 대한민국 역사라는 것이 여러분들 1960년 70년 80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여러분들 집권하고 있을 때 정말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했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좀 희생하고 그러나 그 여러분들 시기를 재배하고 항상 민초들이 나라를 살렸지 지도자들은 항상 뭡니까 민간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괴롭혔지 대한민국 역사 전체가 그런 겁니다. 한민족 역사 전체가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민초들이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도 어제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생명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맹줄은 투표지 투표관리관도장의 이미지 파일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생명줄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인 개인 도장을 사용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제작해서 투입하는 것이 거의 근절될 겁니다. 동시에 전산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부담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라는 것은 전산조작 따로 그다음에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 따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기 때문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서 여러분들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대법관들이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선관위 쪽에 여러분들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만 되면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으로 찍게 하게 되면 지역선관위가 법원의 정거보존명령이 떨어졌을 때 위조투표기를 여러분 다 만들어서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해가 여러분들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2024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대로 결사적으로 선관위가 지금 여러분들 제항하고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면 대한민국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게 되면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도덕질을 해온 겁니다. 그거 하나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관철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거 하나 국민의힘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관철을 못 시키니까 민초들이 나서 가지고 선관위를 압박하든지 해서 아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이게 정본입니다 정품이다 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체계 방방곡곡에서 다 이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선거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